위험한 사람이야. 윤소희도 그 사람이 죽였을 거라고요. 왜 그랬어? 저 자식이 먼저 그랬어. 사사건건 태클 가고 사람 짜증나게 하고. 짜증난다고 사람 죽여 새끼야. 안 죽었잖아. 안 죽었으면 된 거 아니야? 아니. 아니 넌 죽이려고 했어. 그냥 겁만 좀 준 것뿐이야. 아니 넌 죽이려고 했어. 나 때문에 실패한 거고. 아니. 아니라는 데 왜 자꾸 그래. 소희한테도 그랬잖아. 어? 소희한테도 어제 타고. 소희도. 태우가 그랬어요. 제가 봤어요. 태우가 그랬어. 뭔 헛소리야 이씨. 뭘. 어? 뭐. 뭘 봤는데? 애가. 애가 소희 죽이고.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거. 애가 봤어, 애가. 말하면 나도 죽이겠다고 했어. 저 형이 진짜 돌았나 이씨. 하아. 저 형이 진짜 돌았나 이씨. 미친놈이 한 소릴 믿어 지금. 이 형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. 빨리 똑바로 말해. 어마한 사람 잡지 말고 똑바로 말해. 아니야. 소희 아니야. 나 봤어요. 얘가. 얘가 소희 죽이는 거 나 봤어. 나 거짓말 안 해요. 나 봤어 진짜. 얘가 소희 죽였어. 태우야.